자 이번에 시황 분석해 드릴 종목은 대성 엘텍 입니다.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강력 홀딩을 해 가지고 대박을 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. 자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네이버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바로 상단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 오실 수가 있구요. 자 붉은 태양이 접니다. 자 이 꿈의 수익률 여러분들 전업투자 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이 있죠. 직장인들은 전업 투자를 하는 분은 그나마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업 투자하는 필이 여러분들이 꼭 저한테 재무차트 전업 투자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차트 정밀 분석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면 이 수익률이 바로 여러분들의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자 전업 투자 교육을 배워서 100만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 작년 6월 1위서부터 시작을 했구요. 자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전업 투자 전문적으로 주식을 업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은 꼭 이 전업 투자 교육을 배우시면 안 배우고 투자하면 여러분들 손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 투자 원금이 날라가는 겁니다. 자 직장인을 위한 주식 투자자는 전문가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만큼 그런 실력이 없잖아요. 자 그런 분들은 그냥 간단합니다. 사람을 잘 만나셔서 바닥을 치고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대박 바닥주를 저한테 찾아오셔서 매수를 해 놓고 4개월 동안 홀딩 하면 이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. 자 여러분들 이 수익률을 한번 천천히 한번 쭉 한번 보시구요. 자료가 많습니다. 자 자료가 많은데 이게 같은 종목을 같은 종목을 신용으로 매수를 땡긴 거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겁니다. 실질적으로 더 많은 것도 사실이구요.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대성 엘텍 차트 분석을 내 드릴 텐데요.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 뭐 한 500원대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. 자 그 종목이 지금 300%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하방 압박이 굉장히 강하죠. 저희가 추천해 드렸던 요 구간인데 자 이 종목이 왜 바닥 500원대에서 바닥 400원 500원대에서 바닥을 찍고 주가가 이렇게 300%까지 급등을 하는가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려고 그러면 간단합니다. 제가 두번째 운영하는 카페인데요. 자 이 카페에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정보 자 대성 엘텍 대성 엘텍 이렇게 잠재자산이 얼마가 되고 지금 내가 매수하는 구간이 아 저평가때 인가 아니면 고평가때 인가 이런걸 알면 여러분들이 아 대성 엘텍을 바닥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 저를 찾아오시구요. 자 그러면 대성 엘텍을 저희 카페에서 정말 바닥에서 추천을 언제 드렸는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대성 엘텍 이때 당시에 2013년도 3월 16일날 상한가 제가 공개를 했는데요.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 카페에서 720원대 추천을 드려가지고 이 종목이 거의 뭐 한 270% 이상 수익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. 자 대성 엘텍 주가예측정보 그 다음에 대성 엘텍 시황분석 이렇게 해서 나오죠 자료가 자 바닥 분석가 740원 24% 수익중입니다. 자 38% 입니다. 그 다음에 100% 수익중입니다. 자 그런데도 저는 홀딩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저는 꼭지 목표가가 얼마다 라는 걸 알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100% 수익중인데 100% 수익하고 난 다음에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? 자 700원대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여기가 1400원대니까 자 여기니까 여기죠. 700원에서 1400원 그러니까 100% 수익중인데 이 종목 아직 꼭지 목표가 남았다. 아직 더 올라간다. 자 저는 애초 추천할 때 당시에 꼭지 목표가가 얼마라는 걸 알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홀딩 해라.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거의 뭐 1500원대 약 300% 까지 급등을 했었던 이런 종목인데요. 자 지금은 매물 압박이 굉장히 심한 구간입니다. 한번 보실까요? 자 매물 압박이 굉장히 심한 구간입니다. 자 이 종목은 지금 제가 추천을 했을 때 700원대의 자산대 하고 지금 첨 몇백원대의 자산대에는 값어치가 틀리다. 그래서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면 제가 명확한 시향 분석을 내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런 대박 바닥 분석줄을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사지 마시고 쌀 때 몇백원일 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저희 카페 지천에 깔려 있다.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 놓고 홀딩하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기본 200% 300% 많게는 1000% 종목이 지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수해 놓고 세월만 기다리시면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. 저를 찾아오십시오.